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야권의 또 다른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자 tbs 교통방송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3%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5.4%로 집계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범위가 지금 5%포인트 가까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 조사에 비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0.4%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 총장과 이지사의 뒤를 이연 이낙연 전 대표가 19.3%로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17일 만인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6%를 기록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뒤를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4%를 기록하면서 뒤따랐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0.3%, 25.4%, 19.3%이고, 최재형이 쭉다려서 5.6%, 추미애가 3.4% 그리고 홍준표가 3.3%, 유성민이 2.3%, 안철수 2.2%였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6%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야권에서 보면 윤석열이가 30.3%로 1위고 최재형 5.6,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한 게 16일과 17일이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강, 윤석열, 이재명, 2강에다가 이낙연이가 지금 이재명과 아주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지금 한 6%포인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6.1, 6.1이니까 조사기관에 따라서 돌쭉날쭉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은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낙연이 과거에 5.16 군사혁명을 찬양했다.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 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준 나라의 지도자.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산업화. 공도 평가해야지 공은 평가하지 않고 감은 골라가지고 평가하는 게 이 자파들의 핵심 시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형수에 관한 욕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배우와의 스캔달 등등 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이재명과 이낙연은 아주 한치에 물려설 수 없는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이 단 군 미필 관련된 공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전격적으로 자신의 왼팔 소년공 때 프레스의 압력을 받아서 이게 다쳤다. 그래서 성장판이 성장 제대로 다 열리지 않아서 이게 휘어졌다 하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보다도 본인은 자른 척했지만 자지 않아서 속으로 더 울었다. 이런 속으로 아주 심파조에 감성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어필을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성타치 그만해라 하고 김부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서 총각 사칭을 할 때 훌러덩 옷을 벗고 먼저 보여준 게 왼쪽 팔이었다. 이제는 대상 안 속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은 지금 윤석열은 뒷전이고 이재명과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치열하고 추미애는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면서 이낙연도 함께 공격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5.6%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유의미한 표를 받으려고 하면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이나 이낙연 표에서 확장하기는 힘들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이 표를 합치면 34.7이 됩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표가 합치면 굉장히 많은 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단일화된다고 하면 아주 가공할 만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표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재형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표를 깨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은 말하자면 중도 또는 진보 계열 거기 표를 깨기 위해서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묘비석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거꾸로 묘비석 거기 손을 치워라 이렇게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가 세를 내놨나 전세를 내놨건가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의원이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중도청을 향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내년 3월 9일 선거 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를 한 사람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윤석열과의 경쟁이 될까 아니면 최재형과의 경쟁이 될까 이렇게 낯설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또 이은주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거기 묘비에 손을 치워라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국회의원은 거기에 입 다물어라 문상 온 손님에게 개도 안 문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운동꾼들이 패악스러운 입은 개마도 못하다 하고 이렇게 원석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게도 젊은 시절을 다들 했던 민주화운동을 훈장삼아서 평생 우려먹는 짓 그만하라 양심이라도 조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활팔 묘지에 잠들어 계신 선열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정치권력과 명예를 득하고도 나를 이정역으로 만들어 놓은 걸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이 따라가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약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의미 있는 두 자릿수를 확보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낙연과 함께 붙어서 대선판에서 야권의 표 약진을 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5%대는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대선 출마 관련해서 본인이 출마 선언문도 입당은 했습니다만 입당은 했습니다만 대선 출마 선언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당을 하고 난 뒤에 대선 출마를 하고 나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